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 캐스트에서 서게 됐습니다 곧 육평이 오니까요 곧 육평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평 대비로 육평이 뭐 우리의 종착역은 아니죠 종착역은 아닌데 그 과정 속에서 중요도가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육평은 일단 공통과목이 전범이라서 선택과목이야 뭐 그런데 공통이 전범이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시험을 어차피 치를 거라면 좀 준비해서 좀 치러서 좀 결과도 좋으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뭐 결과가 좋으면 칭찬받은 느낌이 드니까 또 열심히 더 할 거 아니야 이게 막 학생마다 다를 것 같아요 칭찬을 많이 받으면 더 신나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자꾸 이렇게 자극을 받아야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뭐 어쨌거나 이제 그거는 개인마다 다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봐도 결과에는 너무 연애하지 마시고 결과에는 연애하지 마시고 육평 이제 한 달 조금 안 남았는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거 그거 이제 안내하려고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올해 육평에서 우리가 치르는 시험은요 일단 단서가 하나 있어 소스가 소스가 있어 그 소스가 뭐겠어요 작년 11월에 있었던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이 지진대비용 문제가 활용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딱 날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주말에 도서관이든 독서실이든 딱 가가지고 여기 땅 하는 거야 여기 땅 한 95분 재고 풀면 적당해 한 5분 정도는 좀 우리가 좀 여유를 부려야 되니까 95분 딱 재고 전년도 수능 한번 풀어보는 거지 근데 선택과목이 이제 이게 전범이잖아 전년도 수능 그러니까 너무 선택과목에선 연연해하지 마시고 공통과목만큼은 꼭 그랬으면 좋겠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공통과목 자체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제 100분 중에 선생님 저는요 공통과고 선택과목 뭐 분 나눠서 원래 이제 뭐 90분이면 사실 10분 여유 두고 90분을 이제 보통 모양 60분 30분 나누죠 60분 30분 나눠가지고 했을 때 나 그냥 뭐 60분 재고 공통 풀어볼 거야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개인마다 좀 능력치가 있으면 그 시간을 좀 더 짧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년 수능을 꼭 시간 재고 풀어보라는 거 그치 특히 공통은 그치 그거랑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전년도 6월 모평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년도 6월 모평의 미래형 문제들이 올해 6월 모평에 나올 가능성이 또 높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스가 일단 가장 중요한 소스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두 가지 소스를 가지고 올해 6평 대비 양승진 무의교사를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해 낯설고 그치 따끈따끈할 거야 그래서 그 6평 대비 모의교사 강좌도 오픈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제 이거랑 풀어보고 동시에 이제 딱 시간 재고 풀고 그냥 점수만 채점하고 끝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강의를 통해서 점검 받으셔야 될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제작자 입장에서 만들어내고 왜 올해 트렌드의 왠지 이런 문제가 중요도가 있을 것 같은지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니까 그렇게 이 두 가지야 이거죠 제발 그러니까 뭐 6평이 결국 이럴 수는 있어 선생님이 Q&A 답변 달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요 커리가 많이 밀린 거야 밀렸는데 6평을 그래도 잘 보고 싶어 근데 나 아직 개코도 안 했어 기코도 안 했어 안 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안 한 게 너무 많은데 왠지 이건 잘 보고 싶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Q&A들이 있는 거잖아 이런 경우는 얘가 우선순위가 아니야 그치? 아시겠죠?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못한 상황에서 이미 커리가 이미 늦어진 상황이잖아 그러면 너무 6평에 연애하지 마 너무 6평에 연애하지 마 6평을 목표로 커리를 공부를 하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 지금 차라리 그렇다면 그래도 아직 기간적 여유가 있는 9평을 목표로 해 그러면 중간 목표로 써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막 나 선생님 이런 친구들 많잖아 반수한다고 그치? 나 이제부터 선생님 다시 시험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에이 아직 이제 다시 개념도 한번 들춰봐야 되고 기출문제 다 정리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다고 그것도 안 했는데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는 그치? 그런 거는 이제 예외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그동안 공부를 수험생으로 해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이제는 뭐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개념 한번 정리했고 막 개념 이제 이해독 하면서 기출코도 이미 다 또 푼 친구도 있을 거고 기출코도 막 들어가서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치? 뭐 이해독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개개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적어도 이제 6평을 그래도 시험이니까 물꼬 트는 거지 제한된 시간에 내가 이제 그래 그동안 그래도 실력을 좀 쌓았는데 과연 이게 제한된 시간에선 그 실력이 발휘가 될 것인가 그쵸?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파 보는 거야 미리 좀 아파 보면 그래도 6평은 조금 더 나아질 테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전문항이야 요거는 전문항 시간제고 100분 제고 그치? 공식적은 100분이지만 우리는 한 95분 제고 풀면 될 것 같아 그치? 수능은 이제 선택인데 나는 그냥 뭐 전문항 다 할 것 같으면 똑같이 하면 되고 아 난 공통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공통만 하겠다 그러면 걔는 60분 이내 그치? 60분 이내를 시간제고 역시나 풀어보라는 거 그치? 그거를 이제 개개인마다 자기가 정해놓고 하면 될 것 같아 실력에 따라서 그치? 아 그래요 그렇게 치르고 나면 일단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시간이 되게 빨리 흐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후로 선생님이 지금 뭐 선생님도 그동안 휴강기간 동안에 준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속속들이 다 개강이 될 겁니다 그죠? 수원 사전코드 완강이 됐고 수투 사전코드 미적분 사전코드 이후로 이제 킬로코드들 그리고 이제 선택과목에 대한 확률이나 기하 쪽에 대한 해당되는 사전코드 뭐 그전에 이제 확률 실전코드가 곧 개강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개강이 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하시면 그치? 그래서 충분히 이후로 이후로 여러분들이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렇잖아 커리는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 딱딱딱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 딱 정해놓고 공부하는 거야 그치? 그거만 이제 좀 자기 중심 가지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그치? 여러분들은 나를 볼 텐데 나는 여러분들을 못 보니까 좀 아쉽긴 한데 선생님은 그냥 상상 속에서 보는 거죠 상상 속에서 꿈 속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시 이제 또 그죠? 시즌이 왔으니까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오면서 곧 이제 이제 커리가 완료가 되면 이후로 이제 모의고사 또 우리 들어가는 거니까 파이팅 하는 거죠 뭐 그치? 파이팅 하면서 꾸준히 개념 시즌에서 공부했던 거 기출 시즌에서 공부했던 것들 다 들춰보고 그치? 계속 복습해 나가는 거 회독을 늘려가는 거 그치?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그런 거야 공부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이제 드디어 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뭔가를 할 때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새로운 걸 못하면 안 돼 그쵸?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기코를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기코 2회독을 하고 3회독을 하느라고 새로운 커리를 못해 이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기코 1회독 했으면 이제 2회독 하면서 새로운 거리를 병행하는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자꾸 낯설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배워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게 이제 메인이 되면서 과거에 했던 것들을 자꾸 이제 들춰보면서 복습해 나가는 거 그쵸? 그래야지만 커리가 안 밀리거든 아시죠? 그것만 잘 지켜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반부니까 중반부는 힘을 내야 돼 왜? 그냥 막 꼬치피거든 그치? 너무도 그치? 그래도 일단 우리가 5월 첫째 주는 고비를 넘긴 거 같아 어? 고비 넘긴 거 맞죠? 뭐 그냥 같이 그냥 띵가띵가 한 건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겠죠?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래도 당분간 이제 또 더위와 싸우게 되고 그러다면서 자꾸 이제 또 자꾸 이렇게 변수들이 막 많을 거야 변수가 많아도 그냥 너는 수험생인 거 잊지 마 수험생인 거야 우리는 수험생 신분이잖아 선생님은 20년 동안 고3 신분이었거든 그거는 잊으면 안 돼 그것만 이제 명심하면서 틈나는 대로 시간들 잘게 잘게 잘 쪼개서 틈나는 때 모자란 것들 자꾸 채워나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바이바이 테이 histoire 예에 나아 네 ancestral guaranteed 당연히 감사합니다 내 proteg 네 난 바이바이 든 垃 텁